현재 시각 3시 30분 브로목 뷰포인트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희는 킹콩힐로 갈거에요 아마 지금 여기서부터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헤드라이트 그때 롬복에서 산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앞이 안보여서 프레쉬라이트만 의존해서 가다보니까 힘드네요 자, 가자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3만오면 보게되는 모습 잘 안보여요? 알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 좀 힘들어 쉽게 생각해보니까 쉽게 생각해보니까 10분만 남아 자, 가자 와 진짜 이 껌껌한 숲속을 불빛 하나에 의존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밤앞중에 오니까 무섭다 아무도 없고 빨갛게 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지 킹콩 힐이 코앞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Look at that 와 It's amazing 와 드디어 도착 킹콩 힐 전망대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네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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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죽어가고 있어요 바람 많이 벗어서 좀 춥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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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세상 뷰입니다 약간 화성이 오는 듯한 느낌 이래서 부로모부로모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진짜로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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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많은 곳을 가봤지만 보장합니다 여기는 세계의 여러 와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조금 쉬다가 시의 오브 샌드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를 쭉 가로질러서 저 회색 브로모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화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한테 티케로피스가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22만 루피아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안 내고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들 좀 블로그 글들이 오래전에 쓰여진 것들이여가지고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뷰를 보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덤불도 밤에 왔을 때보다는 무섭지가 않네요 저 뒤에 있는 화산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와 대박 진짜 새벽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훨씬 아름답습니다 뭐하는거에요?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거에요 여기? 여기? 거기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가 입장권 안내고 내려갈 수 있는 비밀 통로 이따 일로 오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아침 먹고 좀 쉬다 올게요 이제 세모롱 라왕의 정경입니다 마을이 진짜 이뻐요 산지에 딱 있는 진짜 브로모 말고도 더 묵을 가치가 있는 동네 같아요 비밀 통로를 통해 The Sea Of Sand로 갑니다 와 근데 벌써부터 모래가 약간 화산재 같아가지고 너무 날린다 일로 가면 티켓 19,000원 안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의 길이가 좋긴 한데 파리가 너무 많다 어우 파리가 너무 많아 브로모로 향하는 길입니다 약간 반지의 제왕 길 같죠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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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니까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우와 와 여기가 엄청나요? 근데 진짜 모래는 엄청 날립니다 괜히 Sea Of Sand가 아니에요 모래부터 합니다 이게 모래가 너무나 고운 화산재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진짜 화성이다 반지의 제왕 왕의 견에서 마지막에 프로도가 모르도로 이제 화산으로 가기 전에 평야 걷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금방이라도 화산이 흘러내린 듯한 느낌 와 와 와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저 마지막 계단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계단을 뛰어갈겁니다 올라가서 여유롭게 만원 기다려야죠 오케이 you wanna see? if i can run? all right till the end 한번에 끝까지 갈라 했는데 성분이 이맘게 안됐어요 와 와 와 와 와 한번에 와 와 와 진짜 깊이가 엄청납니다 와 와 그리고 이 뿜어져나는 소리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병황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와 It's good, right? 와 진짜 유황냄새가 적응될 맛도 하는데 계속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져요 Don't do stupid things, seriously I think it's good, babe 이제 저희는 내려갑니다 Let's go Let's go Now we have to go back to the sea of sand Oh You don't ride a horse? Or a motorbike? Uh No, it's okay Yeah, let's just walk back, okay? Wow Wow 아, 진짜 하나 타고 가고싶다 No, thank you No, thank you I'm sorry Hold my hand 손잡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It's a beautiful mountain town 이제 드디어 마을로 올라가는 비밀의 길 입구 도착 Hello 아, 이게 약간 말들이 지나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말동들이 되게 많았구나 No, hurry Just take your time Okay 마을로 이제 들어갑니다 와 와 It's a beautiful mountain town 무슨 알프스에 있는 한 마을 같아요 아 Giusto 아 아